안녕하세요 어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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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아아앗 아아앗 오늘 강아지 세트로 했어요. 그리고 점심 먹을 거야. 밥을 먹어야지. 첫 끼이자 오늘의 마지막 밥. 뭘 거 같아? 다들 점심 먹었어요? 밥 먹었어? 뭐 먹었어? 오늘은 신박한 메뉴를 가져왔어요. 신박스. 속밥. 속밥 먹을 거야. 속밥. 이렇게 누룽지도 이렇게 온다? 대박이지 이것을 양념장이래 양념장을 여기다 부어 그리고 비벼요 그니까 숟가락 너무 부러질 것 같아 다 보여야겠다 아니 버섯솥밥 버섯솥밥 버섯솥밥이에요 버섯 으깨 던지 밑에 그냥 먹어볼게요 머리를 너무 많이 잘랐나? 머리를 잘랐어 짱아찌 장아찌 이렇게 같이 저렇게 계속 계속 댓글, 똑같은 댓글 달면은 더 안 해줄 거야. 테러 하면 더 안 해줄 거야. 입이 싸양! 머리 괜찮아? 너무 많이 잘랐어. 뱁! 아콜린두까무! 이거는 백김치인가 봐, 백김치. 백두까무! 아아아아 이미 품이 저기 말리 높이 인에 풍석 다시 헤비? 뱉? 인 a basket 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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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품이 저기 말리 높이 있는 풍석 다시 헤비? 뱉? 인 a basket Oh my baby we like a fall 조명을 바꿀까? 4백이 축하해 오늘 스케... 스케줄이 꽉 찼나요? 아니요? 안 꽉 찼는데요? 괜찮아요? 블랙웨어 아직 안 할 건데 블랙웨어는 나중에 할 거야 다들 점심 먹었어요? 머리를 잘랐어 왜? 왜 아직 안 먹었어? 예니 싸양 다이어트 중인데 밥을 잘 먹어야 돼 다이어트 하는데 밥을 안 먹으면 나중에 더 찐다 요요 온다 빨리 먹어 안 먹은 사람들 왜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아우 아우 안 먹었어 바이 바이바이 일본 팬콘 카운트다운 없어요? 몰라 벌써 400일이네 오 더워 왜 덥지? 태풍이 있어? 일본 태풍 일본 지금 태풍이야? 핸드에 펜지를 다 읽고 보관하고 있나요? 당연하지 바살소밥 맛있어 아쿠진다 까무 머리 괜히 잘랐나봐 진짜 너무 짧아 근데 올릴 뻔 때는 아예 짧았고 지금은 애매하게 짧지 않아? 김 김 아 조금 정리한 거 자르다기보단 조금 정리했는데 정리만 그렇게 안 잘랐어 오늘따라 달라 보여 머리 잘랐거든요 그래서 달라졌어 살짝 앞머리를 자르긴 했는데 그래서 자르기나? 옆에도 다시 자르고 나 고등학교 때 단발머리 한 적 있어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뭔데? 어떻게 맞대? 이거 먹고 뭐 할 거예요? 이거 먹고 뭐 할 거예요? 나 할 거 있어 그래서 먹고 가야돼 한 30분쯤에 한 30분쯤에 어떻게 맞지? 뭐 하죠? 어 더워 에어컨 뜨던데 왜 덥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에어컨 뜨던데 에어컨 뜨던데 온도가 높게 돼있어가지고 그랬네 올리고 왔어요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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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흠흠 흐르 갔어요 살짝 배부른데 마을타박 먹고싶어 먹어보고싶어 파이팅 파일리나 여기도 더 비비니카 육 육? 파이팅 버섯솥밥 머리를 잘랐어요 흠흠흠흠흠 흠흠흠흠 마카롱 없는데 마카롱 없는데 아하 배부려 날씨스테 back 파이팅 예ohl 진영 흠흠흠흠 요즘에 많이 못먹어요 마카롱 Germ 고갠거가 안가? 많이 먹으면 안돼. 살쪄. 셀라멧 마켄시앙 맞아요. 내일 요리 여수가.. 지롱 안 떨려. 나 원래 무대할 때 안 떴는데? 왜 힘들어. 화이팅! 화이팅! 혼났어? 현식 싫어 싫어 자연 싫어 싫어 왕자님 두연 오 예스. 뭐야? 저게? 너 잘생겼어? 질문인 거예요?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냐고? 아 내 라방을 같이 봤어? 상사님이랑? 없었어. 두이 켄틱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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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야 되는데.. 쫙 배부른데..? 어 진짜? 영업하면 되겠네! 영업하면 되겠네! 이거 숭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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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남은 거를 여기다가 남은 밥들을 여기다가 옮기고요 많이 남았지? 배불러 이 작품에 기대하셨다면 어휴 아무소 어휴 같은 건 없어요 환끼 환끼 배부르는데 어떻게 먹어 배불러서 못 먹어 배나와 아직 라이브를 끄지 마세요 아직 집에 가는 차 안에 있어요 아직 안 끌 거예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Are you always eat alone? 응 괜찮아 나 혼자 먹는 게 좋아 복근 복권 음 3 16 20 16 음 18 18 40 40 40 40 40 30 60 16 나 기억 안 나 다시 물어보면 다시 대답 못 해준다 3 16 20 18 18 18 허언증 대박 기억나면서 못 나는 척하네 렉스 아직 라이브를 끄지 않고 안 끌 거라니까요 아직 안 꺼요 맞아 한계는 맞겠지 이제는 맞겠지? 왜 유튜브 오피스는 섭타이틀? 섭타이틀이 뭐예요? 아... 몰라... 회사한테 말해볼게요 탈색모는 언제까지 할 예정인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검은색은 안 하고 싶어요 검은색 했으면 좋겠어 다들 나 1번 가봤지? 2번 솔직히 엑스 세이 아다하쿠 찐따까무 음... 그래? 다들 검정머리를 좋아하네 그럼 뭐 빠른 시일 내로 검정머리를 한번... 근데... 조금 질기다가 탈색물을 맞아 펭글로벌이 유튜브에 대해 이해하지 못해 오케이 아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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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퍼니 아이째 컴퍼니 윈 워워워 파 먹었다 아... 근데 나 진짜 너무 배가 많이 작아진 것 같애 관리하면서 다 먹었어 배불러 좋은 거긴 한데 아 그 매운 거? 맛있어 우리 회사 쪽에 그릴 한 끼라고 있는데 거기 완전 매움 아 근데 원래는 그렇게 안 매워 근데 그날 왜 이렇게 매웠지? 약간 좀 맵게 해주셨는 것 같애 나 웹질이 아니야? 아 착한 맛! 엽떡은 엽떡은 못 먹어 어 억떡은 못 vere 진짜가 Aires 블랙핑크 선배님 중에 다 너무 멋있고 하지만 저는 약간 노재 선배님 목소리가 너무 유니크하잖아요. 그래서 좋아. 아 근데 홍콩 가서 디즈니랜드 갈까 말까 누나들은 가고 싶다 하는데 나는 가봐가지고 별로 난 그런데 안 좋아하거든. 막 걷고 누나들이 겨울 방금 보러 가고 싶을 때 근데 엄마도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단독방에서 엄마가 아니 누나들이 가자고 예약한다고 하길래 제가 그럼 누나들 두 명 갔다와 엄마 아빠는 재미 없을 거라니까. 생각만 해도 재밌다 설렌다 이랬는데. 홍콩 오는 사람 있나요? 홍콩 오는 사람. 홍콩 오는 사람. 궁금해서. 가자 같이. 홍콩 많이 가면 좋을 것 같아. 홍콩 오는 사람. ㅎ 5,000원 당첨돼도 가는걸로 화이팅해 빠이 화이팅 사베개 축하해 난 아직 안가 난 20분에 갈거야 20분에 전 20분에 끌거에요 아 왜 이렇게 눈이 아프지? 갑자기 눈이 아파 미안 내가 왜 이렇게 화장관찰자야? 하하 미안 변비인줄 알겠다 상사분 내가 준비해야되고 촬영해야되가지고 준비해야되고 양치도 해야되고 해야돼 자표 찍으세요 제가 해명하러 갈게요 시간을 포착하세요 뭔 촬영하는지인 비밀 안 가르쳐줄거지롱 내가 가르쳐줄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물어보는거야? 기대도 안하잖아 근데 오늘 운동했어요? 아니 이따가 저녁에 가요 오늘은 저녁에 운동하러 가요 오늘 운동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저녁에 운동하러 가요 저녁에 운동하러 가요 귀엽지? 나 이거 달았다? 에어팟스 이거 달았어 너 학교 다닐 때도 교과서에 QR코드 있었어? 아니? 교과서에 QR코드가 왜 있어? 포즈 포즈 허우 애들 대박 휴대폰도 못썼는데 신기하네 요즘 많이 발전됐다 눈이 왜 이렇게 아프지? 인공눈물 넣을까? 따두고 왔네 그니까 눈이 아파 왼쪽 눈이 눈 막 여기 누르고 싶어 누르면서 누르고 싶대 나 이제 양치하러 갈게 4백에 축하하고 4백에 동안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굿빠이 일 열심히 하고 다음에 또 봐 나도 사랑해 안녕 안녕